반갑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 빈부귀천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죽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입니다 그러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생명이오 부활의 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렇게 painful CG를 올리는것은 감사합니다.